엄마 아빠 나 고노야 일단 필리핀에 와서 힘들긴 하지만 뭐 그래도 왔으니까 뭐 이런 거 처음 찍어서 오글거리기는 하지만 걸까긴 해야 되니까 할게 할 말은 없지만 얘기 한번 걸러놨고 쇼핑몰에서 고추장하고 잘 먹고 라면을 한번 먹었는데 맛있어서 못 먹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자료를 막 가고 올 때까지 잘 있어 아빠가 필리핀 가서 놀다가 오라 했는데 놀면 혼날까봐 공부는 해 나 반송만 출판하다가 어디 때 나눠준 노트 잘 써서 반송만 안 썼어 마지막으로 나 한국 가면 애들하고 환영갤러리 가서 고기 먹을게 그리고 국수로 가서 닭볶음탕도 먹을게 한국 가면 먹을 거 많이 사주고 그리고 PC방도 한 달에 4번 가게 해줘